오늘의 방탄 엑스맨은 바로 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맨 B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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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훈의 때부터 어색한 거로 어떻게 합니까? 감사합니다 이 카메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이 보이니까 웃기네 태형이 야 태형이 어떻게 하냐? 아니 찍고 싶은데 쓰면 없나? 야 근데 저긴 되게 지구적 조용하게 플레이하네 야 얘 막 카메라 끄고 있어 카메라를 왜 돌려 아 일부러 그러네 김세형이도 아 그래 카메라 빚때메 아 얘는 반칙 쓰는데요? 나 오늘 카메라 안 보이는데 불러서파요 드릴게요 아 택배가 힌트였어요? 이거 힌트라고? 와 이거 경찰서에서 나온건데 이게 파랑마을이라고 오케이 번호가 안 적혀있네 번호가 안 적혀있네 10분 남았다고? 아 아직 하나도 못 찾았는데 잤어? 어? 쟤 오는 거야? 아 기다려봐 바꿔 찍으래 형 그 현미녹초 한번 바꿔요 형 그 현미녹초 한번 바꿔요 5번 5번 봐봐 맞네 왜왜왜왜왜 정규현이 이거 스티커를 떼니까 M이라고 적혀있었어요 와 M3말 공고에서 M 첫 글자니까 M 상황 같은 상황에서는 바보 같은 짓을 팀원한테 적팀한테 한번 해야됩니다 형 호석이요 응? 과자 가게에서 찾은건데 이거랑 이거랑 같이 있었던거에요 야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거 같은데 아니야? 과자 가게 누구야? 어? 너잖아 나구나 아 여기 다 어? 진짜 없네? 제가 이래서 가만히 있어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대박 내가 말했잖아 아 한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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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형 혼자 열심히 풀다가 니가 뭐 다 다 풀이하고 팀이 형 얘기 안하고 계속 풀이하고 있어가지고 김석진이 했는데 오케이 똥말려주세요 형 이거 들고있어 봐봐 한입만 먹을게요 한입만 먹을게요 한입만 먹을게요 한입만 먹을게요 이거 이거 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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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와 아이콜인줄 알아 아이콜인줄 알아봐 이거랑 유캠 창면한 핀 마이사이 아니야? 야 이거 대박이다 진 여러분들 우리 안 들립니다 잘 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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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! 찐이라고 했어요. 찐이라고 했어요 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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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성진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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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500의 하트 두번 바퀴. 댄서신가요 지금? 형! 총 수위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냥 하트로 해주십시오. 근데 아까보다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. 얘가 만약에 시선하면 안 되는데. 뭐했어? 갈 갈. 나오겠다. 여기로 다 해주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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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있어요. 다 왔다. 다 왔다. 뭐야?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아 뭐야! 야 이거 뭐야 이거. 호흡 양 두 개만 하면 되는데. 요 О 야. 오 오오. 와아 와아 야 뭐해 이게 야 야 어떻게 지는 거야? 와 나 한 번 더 한 번 더 저렇게 해 봐 오 오 35 116까지 14 875 야 수술 맞죠? 나 못 빠였어 아니 암수해 봤자 뭐 하냐 너 이거 이렇게 싹 붙여야 된다? 5 5 7 7 7 너 앞에 가 그래 자 암수아 이렇게 아 매번 이렇게 심리 싸움을 할 때다가 할 때마다 정말 우리 태형씨가 야 태형한테 낼까? 빛을 발하네요 야 태형한테 낼까? 빛을 발하네요 5 4 9 6